개정영어 2 비상 홍준표 일과 본문 암기용 1페이지 시작합니다. 내 일지 일기 뭐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에게 영감을 주는 후가 대수로 바뀔 수 있는데 이거 뭐 제목인데 뭐 나오겠냐. 애저 영펄슨 전의문 사람으로서 자 애저가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명사만 나올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 첫번째가 뭐뭐였을 때랑 뭐뭐로서 됐지? 당연히 뭐 애지원급 애지일 때 뭐뭐만큼 이게 있고 여기는 젊은 사람으로서 어떤 젊은 사람이냐면 that is about to enter otherhood 성인기로 들어가기 직전인 be about to가 단어장에 있듯이 막 뭐뭐하려 하다. 이거는 뭐에서 유리한 거냐면 비투용법 알지? 해석공식의 비투용법 찾아봐 비동사 나오는데 거기 예의가 의운 목 중에 뭐뭐할 예정이다 이게 있지? 그러니까 about이 있어서 뭐뭐하기 직전이다 뭐뭐할 예정인데 뭐뭐하기 직전이다 또는 막 뭐뭐하려고 한다 이 뜻이 된 거야. 근데 여기 about이 부사인데 명사 다음에 pp ing 전명구 형용사 전명구가 부사 역할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가 꾸며주는 요거에 나와서 that is가 사용되어 있다 요거로 보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that is가 대신 이제 who로 바뀌어도 되고 who is about enter adulthood 여기랑 그 다음 엔터가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타동사야. 그치? 엔터 허룸 이런 식으로 근데 추상적인 거 들어가는 건 엔터 인투라든가 이런 전치사랑 같이 쓰이기도 해. 그래서 enter adulthood도 맞고 enter into adulthood도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 그래서 엔터 다음에 into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확인을 하라고. 알겠지? 근데 밑도 끝없이 그냥 바로 그냥 enter into 다음 이거 하면 안 되고 이 예문을 보여줘야지 당연히. 자 뭐야 젊은 사람으로서 어떤 젊은 사람이냐면 성인기로 들어가기 직전인 사람으로서 I've been thinking. 나는 생각해 오고 있는 중이다.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이지. A lot. 많이 생각해 오고 있는 중이다. Lately. 최근에. 뭐이 돼서? About what I want to do.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에 대해서. And how. How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여기 what이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맞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맞지. 그러니까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일 때는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로 바뀔 수 있겠지. 여기 설명 나오진 않을 거야. 됐지? 중요하지 않고. 여기 설명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전치사 없이 목적 adulthood가 이어진다 라고 나왔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설명보다 다 안 읽어도 돼. 내가 설명하는 것만 보면 되는데. 여기는 얘기했듯이 into가 들어갈 수도 있다. 확인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여기 what은 설명 안 나왔지만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로 바뀔 수 있다. 이거랑. 여기 how는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할지에 대해서. 의미 깊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이지만.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만 꾸며준다. 왜? 몰라 나도. 약속이야 그냥. 어떻게 내가 의미 깊은 무언가를 할지에 관해서. 내 시간을 가지고. 이건데 여기 how도 당연히 어떻게 해도 되고. 또 뭐뭐하는 방법도 되지. 그러니까 how를 뭐뭐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바꾸면. 두 단어로 the way. 세 단어로는 the way that. 네 단어로는 the way in which. 이거 알지? I've come to the conclusion. come to를 한 단어로 그냥 reach. 뭐뭐에 도착하다 도달했다. reach 알지? 그지? reach가 타동사라서. 그러니까 reach를 쓸 수 있지. 한 단어로. arrive at 이걸로 써도 되고. 그리고 나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떤 결론이냐면. 여기 that이 동격 접속사지. 그러니까 이거 생략은 되는데 다른 거 바뀌면 안되고. 이거 생략 되냐 안되냐 여쭤보려면. 여쭤봐. 근데 굳이 그거 잘 안나와 이런 것. 그러니까 생략 관련해서는 거의 안나오고. 그냥 이게 that이나 which나 what같은거 바뀌냐. 그런게 나오거든. 근데 바뀌면 안된다. 자 결론에 도달했어. 어떤 결론이냐면. 최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to find direction. 방향을 찾을 최고의 방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방향을 찾을 최고의 방법이. is to look. 보는 것이다. 라는 결론. 됐지? 그러니까 that이 만약에 없으면. 이게 만약에 그냥 문장 주어면. 최고의 방법은 is to look. 보는 것이다. 이건데 앞에 that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다. 라는 결론. 뭐를 보는 거냐. at이 없으면 안되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have steered. 이끌었는지. 이끌어왔는지. 조종해왔는지. 과정을. 경로를. 뭐해? 그들의 인생의 경로를 조종해왔고. 이끌어왔는지. 됐지? 여기 how도 똑같이. the way. the way that. the way in which.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됐지? 그 다음. 요거는 왠지 알지? 투부 정사가 주격 포워.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나오거나. 주어 역할일 때. 항상 동명사랑 호환된다. 바꿔 쓸 수 있다. is looking. 이렇게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지. 됐지? steer는. 어른들은 이 단어 다 아실거에요. 특히 운전하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 중에서. 운전대지. 운전대지. 뭐라 그러니? 그렇지. 핸들. 핸들이 콩글리시지. 콩글리시인데. steering wheel. 원래 이게 맞는 말이지. 조종하는 바퀴 같은 거.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steer가 조종하다. 핸들로 안 하면 차가 받게 되니까. others가 the others나. 당연히 바꾸면 안되는거 알지? 자 그리고. have accomplished 이건데. 얘가 have accomplished는. 얘랑 병률 구조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자 그런데. have가 중복되니까. 그냥 빼도 되지. 그치? 영어는 언어의 경제성 때문에. 중복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지. have accomplished. 그리고 성취해왔는지. 보는 것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조종해왔고. 그들의 과정이나 경로를. 그리고 성취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뭐를? great things. 위대한 것들을. 3번. i'm going to read. 나는 읽을 것이다. as much. 많이. as one급 as. 첫번째 as 해석 어떻게 한다? 없다. 두번째 as는? 뭐뭐처럼. 뭐뭐만큼. 알지? 많이 읽는 것이다.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다.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can 다음에 read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 자 그 다음. i can을 그냥 한 단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possible. 가능한. 뭐 그걸로 바꿀 수 있지. 설명용에. 나올 거야. 그치? as one급. as do a can. 주어 캔을 갖다가 그냥. possible.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니다. about inspirational people. 영감을 주는. inspire가 위에 영감을 주다. inspiration. 영감. al 들어가서 영감을 주는. 영감을 주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리고 나는 기록할 것이다. 내 어떤 그 반영된 생각. 어떤 숙고한 것을 여기다가 기록할 것이다. reflect도 단어장에 넣어 놔는데. 반사. reflect. 반사하다. 반영하다. 숙고하다. 그러니까. 반사 되는 게 reflect야. 그래서 반사하는 거랑. 반영하다. 숙고하다. 숙고라는 건 어떤 생각을. 한쪽으로만 쏘는 게 아니라. 튕겼다가. 이게 맞나.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반성. 이렇게 되시는 거고. 반영된 생각. 빛인 모습. 반사. 심사숙고. 반성. 이런 뜻이 있다. 자. 그리고 희망적으로 바라건대. 그 연습이. 왜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 연습이나 어떤 실행이. Will help me. 나를 도울 것이다. 뭐 하도록. 내 생각들을 정돈하도록. organization이 조직이지. 조직은 잘 정돈되어 있고. 질서있게 잡혀 있지. 그래서 organize가. 정돈하다. 조직하다. 여기는 뭐. 정돈하다 정도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organize가. 뭐로 바뀌었네. 헬프. 그렇지. 헬프 때문에. help a b. b 자리에 뭐가 나온다. 동사원형이나. 토보정사. 능동일 때. organize가. choose랑 병력 구조인 거 알겠지. 자. 나를 도울 것이다. 뭐 하도록. organize 하도록. 그리고 고르도록. 특정한. 어떤 path. course를. for myself. 내 자신을 위한. 특정한 길을. 선택하도록. 대체. 자. 이 특정한. 아주 중요한 단어다. one size doesn't fit. 한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모두에게. 뭔지 알지. 한 사이즈가. doesn't fit.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 기성복은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 이거지. 그치. 그니까. 옷 같은 거 사면은. 뭐. free size 있잖아. 옷 살 때. free size. 그런 거 사면은. 다 맞는 건데. 몸무게가 근데. 120kg 나간다. 뭐. 안 맞지. 당연히. 또는. 너무 적게 나간다. 안 맞지. 5번. what will it be like when I get old. 자.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먼저 설명룡을 보면. 여기. it을 갖다가. 가져오라고 나오고. 여기. when I get old. 를 진조라고 나오는데. 그. 논리가. 가져오. it에 진조어는. 투부정사. 대절. 의무사절. 동명사구. 다 맞아. 여기까지. 근데. 이거. 이건 아니야. 이거 대신에. 웨더가스이지. 웨더가스 있는데. 명사절 역할의 관계부사절. 관계부사절이라는 말 자체가. 관계부사 역할이거든. 그렇죠. 부사 역할인데. 이게 또 명사절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치. 이거 무시하고. 이거야. 잠깐만. 해석적으로 중요한 게. 두 가지. 해석적으로 중요한 거랑.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이게 있어. 그러니까. he is. 어떤 사람이. 힘이 정말 세. 어. 또는. 농구를 너무 잘해. he is like a jordan. he is like a superman. 그는 superman과 같다. 마이클 주단과 같다. 그러니까. 다 집어넣을 수 있지. 스티브 잡스와 같다. 다 집어넣을 수 있지. 뭐. 뭐가 같은지 몰라. 왓을 넣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의무문이니까. 왓. 의무문이니까. 왓을 맨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 이지도 앞으로 보내지. 이지히. 라이크는. 그는 무엇과 같은가. 로봇같이. 걔 어때. 이거야. 왓. 이지히. 라이크. 해석은. 걔 어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왓. 비. 라이크가. 왓하고 비동사하고 라이크가 한 문장에 있으면. 주어는 어떠한가. 그렇게 하면 돼. 주어는 어떠한가. 걔 어떠니. 걔 성격이나. 뭐. 키나. 뭐. 재산이나. 좋아하는 거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묻는 거야. 그렇지. 걔는 무엇과 같니. 즉. 어떠니. 이렇게 해석은.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왓. 비. 라이크가 한 문장에 있으면 그냥. 어떠한가. 주어는 어떠한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왓. 이즈. 잇. 라이크. 왓. 이즈. 라이크. 투. 그거 어때. 뭐가. 영어 공부하는 게. 이시. 가. 저거. 아니. 가. 주어. 투. 부. 정사. 짐. 제목. 저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쓰이는 거는 맞는데. 이게 갑자기. 관계부사가. 진주어로 쓰인다. 이런 건 갖다 붙이는 거야.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신주어를 그냥. 새롭게 만드는 건데. 이런 문법이 파괴되지. 그치. 관계부사는. 여기가 뭐뭐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치. 내가 나이 드는 때. 시간. 은. 어떠할까. 이걸 가짜가. 만약에 하면은. 우기면 어쩔 수 없는데. 요거는 아니지. 그치. 뭐 뭐 할 때로 해석될 때는. 아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렇게 외워라. what is it like. 이건데. 의문문이니까. 아니. 미래니까. what is it. 이 아니라. what will이 들어간 거야. what will. will이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역. 그치. what. will. be. like. what. 인데. 그것은. 무엇과 같을 것이다. 이건데. he. it. will. be. like. 뭐 이건데. what이 맨 앞으로 나가니까. what. will이 따라 나가는 거지. will과 비가 둘 다 나가진 않고. 비동사. 조동사. 조동사가 있을 땐 조동사만 앞으로 나가고. 비동사만 있을 땐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고. 그치. 조동사만 있을 땐 조동사만 나가고. 조동사가 더 센 거야. what. will. it. be. like. 이렇게 된 거야. 자 그게 어떠할까. 그치. what. will it be like. it. will be like인데. 맞지. 이게 오순이. it. will be like인데. what이 맨 앞으로. will. 그 다음에 옆으로. what. will it be like. 비인칭 주어라고 보면 돼. 그거 어떨까. 그치. 그 상황이나 뭐 그런 거. 그거 어떨까. 어떨까. 내가 나이가 들 때. 어떨까. 이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 다음. when이 시간의 부사절이잖아. 그래서 뒤에 will 쓰이면 안 되는 거. when I will get old. 알지.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떨까. 뭐 이거야. will getting around and doing things difficult. 이것도 얘가 주어지. will이 원래 여기 있던 건데 의문문이니까 will이 앞으로 나온 거 알겠지. get around. get 다음에 장소 나오면 가다오다 움직이다 알지. get around니까 주위에 가다. 즉 돌아다닌다. 돌아다니는 것과 doing things. 어떤 일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 will be difficult. 어려울 것이다. will이 앞에 나갔으니까. 어려울까 이거야. 산업 디자이너인. 산업 디자이너니까 뭐 그림 같은 거. 어떤 작품 그리는 것 보다는 산업적인 거. 뭐 필통.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거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이지. 이 디자이너 패트리 샤 무어는 한때 그녀 자신에게 물었다. 헛셀프에서 셀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노란색 안 채워져 있는 거지. 바로 이 질문들. 베리가 명사 표현은 거의 유일한 경우. 바로 정도의 의미야. 그렇지. 바로 이 질문들을 갖다가 물었다. 저 영우먼. 젊은 여자였을 때. 됐지. 젊은 여자였을 때. 아가씨라고 했겠냐. 아가씨였을 때.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녀가 됐다. 그 정도의 뉘앙스야. 자. 그녀가 젊은 게 어른이 아니냐. 그녀가 단지 스물여섯 살이었을 때. 무어는 옷을 입었다. 뭐처럼. 80세된 여성처럼. 나이든 할머니처럼. 80세된 올드 우먼처럼. 이거고. 라이크가 얼라이크로 바뀌면 안 된다. 그 다음. 80 year. 이거 다음 s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지. 너희 몇 살이냐. 세븐틴인가. 너희 나이 얘기할 때. I'm seventeen. year old. year old. year old. year old. year old. old에서 끝나니까. 근데. I'm seventeen. year old. 18살인가. seventeen. year old. student.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얘가 형용사 역할 한다는 얘기거든. 그 중간에 하이프닉이 있어. 그러면 이건 형용사로 쓰인 거다. 형용사니까 단수 복수 없지. 그치. 80 year old. year old. 조심해라. handicapped herself. 그녀 자신에게 핸디캡을 주었다. 이것도 셀프하시면 안 되지. with weights. 어떤 무게와. 무게를 가지고. 그리고. 무게가 있는 추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잘 걸어 댕기는데. 신발에다가. 옷에다가. 뭐 그. 웨이트 뭐 다는 거 알지. 모래주머니. 이걸 다는 거지. 걷기 힘드니까. blurred glasses. 그리고. 흐려진 안경으로. 그러니까. 웨이트하고. 흐려진 안경으로. 됐지. 흐리게 된 안경이니까. blurred glasses이지. 이걸 갖다가. 핸디캡트라는 병렬구조로 해도. 뭐 괜찮아. 상관없어. blurred glasses이지가. 그냥. wait라는 병렬구조로 해도 되고. 전혀 상관없다. 흐려진 안경을 가지고. 왜. 답대를. 찾기 위해서. 여기가.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니까. 당연히. in order to. so as to. 바뀔 수 있겠지. after traveling. 여행한 후에. 여행한 후에. 여행한 후에. 여행한 후에. 북아메리카로 여행한. 북아메리카 주위를 여행한 후에. like that. 그것과 같이. 그것처럼. 그것이 얘기하는건. 당연히. 핸디캡을 준거고. 옷을 갖다가. 80세 노인처럼 입은거랑. 핸디캡을 자신한테. 어떤 무게. 무거운 것들. 어떤 흐려진 안경. 안경을 썼는데. 거기다가. 흰색 페인트 같은거. 막 좀 칠한거지. 왜. 나이 들면. 앞이 좀. 침침하게 안보이니까. like that. for three years. 3년 동안. 야. 대단하다. 3년 동안. 자. 그녀는 이해했다. 그 어려움들을 이해했다. 어떤 어려움들이냐. 그 노인들이. 페이스 하는. 아. the old가 노인들인데. the elderly는 조금. 약간 고상한 표현이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고 할게. 어르신들이 직면하는. 여기 대시. 목적혁 관계대명상인거야. 알겠지. 위치로 바뀌어도 되는데. 거의 뭐 바꾸고 하는거 안나. 그냥 생략된거. 이거 끄집어내는건데. 작년에도 이거 비슷한거 나왔지. 이거 뭔 얘기냐. she 부터 만약에. modern society 가 열 단어인데. 열한 단어로 써라. 그럼 that 포함시키면 되는거지. 그치. 노인들이 직면. 아. 어르신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이해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그런 까닭에. 그래서. set to work. set to work. 그 다음에 ing. 뭐 단어장에 내가 그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그냥. set to work. 나. 이렇게 쓰여 그냥. 착수하다. 착수하다. 그냥 어떤 일에. 착수하다인데. ing가 붙어서. 일을 그냥 꾸며준다. 그렇게 보면 돼. 그렇지. 일에 착수했다. 어떤 일이냐. 제품과 서비스들을. 디자인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렇지. 세팅을 시작한거야. 디자이닝을 갖다가. 위치나. that design.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다.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설명에. 나와있나. 안 나와있다. 어. 안 나와있는데. 뭐로 바뀔 수 있다고. 그리고. 위치디자인지나. 아. that 디자인지. 그렇지. 형은 알거야.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그. 두 단어로 바꿀 수 있다. ing를. 그냥. 주격관계대명사와. 요거 동사. 어. 시제에 맞게. 과거니까. 어. 일에 착수했다. 이거니까. that designed. 대체. that designed. 또는. 위치디자인드.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설계하는. 디자인하는 일. 이렇게 되는거야. 위치나. that 디자인도 맞고. 디자인즈. 이것도 맞고. 디자인드. 과거도 맞아. 둘 다 맞아. 그러니까. 그. 과거가 되면은. 과거에만 디자인하는 일. 그때 디자인했던 일. 요거. that 디자인즈면. 지금도 디자인하는 일. 과거에도 했고. 뭐. 그 정도 뉘앙스인데. 바꾸진 않을거야. 일에 착수했다. 제품들을. 서비스를 갖다가. 디자인하는 일에. 착수했다. 자. 근데. 주의할게. 여기. set to work 자체가. 그냥 같이 쓰이는 표현이야. 이게. 그냥. collocation이 되는 단어인데. 연어인데. 자. 근데. 여기 보면. 그냥. set to work 나. get to work. 이렇게 돼있지. 이것 뜻이. 그냥. to begin이나. 시작하다가 되고. 그치. 일을 시작하다. 이것도 되고. 그냥 시작하다. 착수하다. 이게 된단 말이야. 그치. let's get to work. 이게. 그냥. get to work. 일하자. 이것도. 시작하자. 이거 그냥. let's get started. 이거거든. 보통은 그냥. only. 같이 쓰여. 뭐. 뭐. 작업을 시작하다. 이건데. 여기. 이. 디자이닝이 쓰여서. 그냥. 요거 하는 일. 이렇게 해도 되고. set to가 시작하다. 이거 자체가 있거든. set to work도 시작하다고. set to 자체도 시작하다. 대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 이게. 투부정사로 바뀌면 되냐. 안되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리고. 투부정사가 목적은 거의 아무 때나 쓰이기 때문에. 수요도 상관없어. 사실상. 아. 상관없는데. 녹색 칠하진 않았는데. 여쭤보려면 여쭤봐라. 여기. 디자이닝이. 위치 디자인이나. 위치 디자인즈나. 위치나 데 디자인즈. 또는. 어. 투 디자인. 이게 바뀔 수 있어요. 한번 여쭤봐. 그치. 설마 이게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실거야.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디자인하는 일에 착수했다. 하는 것을 시작했다. 자 다음에. 원래는 정확하게 쓰면 오늘 쓰는게 좋은거다. Set to work on designing. 이게 좋은건데. 이렇게 안써서. That would simplify life. 삶이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냐. 삶을 단순하게 할 제품과 서비스들이야. 여기. That은 당연히 위치로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어떤 senior citizens. 연로하신 시민들을 위해서. 자 10번. 나는 무엇을 존중한다. Look up to 한다. In that. Except that. That 앞에. 접속사. That 앞에. 전치사가 오면 안돼. 근데 예외가 두가지에 있는데. In that 과. Except that이야. In that 은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그치. S가 V라는 점에서. Except that 은 뭐뭐를 제외하고. 알지. 그녀가 그녀 자신을 바쳤다는 점에서. 어디에. Dedicate A to B야. A를 바치다. B에. 특정한 문제에. 3년 동안 그거 했으니까. 대단한거지. Herself에서 셀프 빠지면 안되는거 알지. 왜. 등장인물. 여자 그녀 한 명 나오거든. 그 다음에. Dedicate 대신에. Devote라는 단어도 내가 넣어놨을거야. 나온 대로 그냥 올리면 된다. 그리고 정말. 희생했다는 점에서. Dedicated랑 Sacrificed가 병률 구조지. 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솔루션은 해결책이고. Resolu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단어는. 결심이나 해결. 해상도.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해결을 찾기 위해서. 이건 이상하지. 이건 바뀌지 않는다. Would I do the same. 내가 똑같은 걸 할까. 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똑같은 거지. In order to. So as to. In need. 필요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 대체. Who need help. 대체.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책에서. 잠깐만. 여기 뭐 바뀐 거 그런 거 없고. 그 다음에. I certainly don't want. 나는 단지.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 To get to the end. 내 삶의 끝에 도착하는 것을. 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끝에 이르러서. 내가 뭐. 죽기 직전에.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바란다. 아. 이게 좋음을 텐데. 뭐를. I wish that I had done more. 더 많이 했었다면 좋을 텐데. 이 head pp가 나온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 거지. 그지. 만약에. I did면. 내가 지금 하면 좋을 텐데. 이거지. 그지. I wish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좋을 텐데. 지금. 근데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I wish that I had been rich when I was a child. 내가 아이였을 때 부자였다면 좋을 텐데. 이거라고. 그래서 굳이 바꾸면. 바꾸는 게 나와 있는데. 좋은 문제는 아니야. I'm sorry that I didn't do. 돈 두가 아니라. didn't do야.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반대니까. 이제. I wish I had done. 내가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more. 더 많이. to help people.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노란색 형편이 칠해야되고 안 칠해야되는 건데. 어. 이거 갖다가.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 that are. who are in need.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형편이 칠한 거다. 됐지. 또는 who need. 이렇게 해도 되고. 대체 뭐라고. 명사 다음에 ing. pp. 전명구. 형용사. 중간에 뭐가 사야되어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that are 나. who are. 됐지. 이게 생각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13번. 이거 완전 중요한 건데. 혹시 이해 안 되면 얘기해. 나는 바란다. 내가 더 많이 했었기를. I did면 더 많이 하기를. 지금. 안 한다는 얘기지. 자. 무호의 어떤 그 전념은. 그러니까 바친 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무호의 바친 것. 헌신. 헌신은 has given me ideas.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었다. 아까 dedicate. devote. 이게 바치다. 라고 했는데. devote의 명성은. 거의 의미가 똑같아. 이것도 바치는 거야. 헌신. 헌신 몰두. 무호의 dedication은.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었다. 어떤 뭐에 대한 아이디어. 어떻게 내가 서비스가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 다른 사람들 돕는 게 나오니까. 이게 돕다는 의미가 당연히 있겠지. 그치. how는 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 의. 주. 동. 이걸로 해석해야 되고. the way 나. the way that. the way in which. 그걸로 해도 되고. 그 다음. 여기 설명령 보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역할 두 가지. 그치. 형용사 부사 역할이지. 그니까. of help 는 도움이 되는. of use 는 useful. of importance important.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니까. of service 는. 이거를 형용사로 바꾸면 그냥 서비스 풀. 그런 거고. useful. helpful.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그치. of service 는. helpful 이나 useful 로 그냥 바뀔 수 있다. 그치. 단어장에도 있고. 단어장에 넣어놨을 거야. be of service 가 그냥 도움이 되다. 유용하다. 이거야. 그니까. be helpful. be useful.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유용할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치. 자. my resolution. 나의 결심. 이건 또 솔루션을 바꾸면 안 되지. 해결책이 아니라. 내 결심. 세상을 본다. 뭘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대체. 대체.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면. other's 다음에 그냥. 이것만 찍히면 되지. 그치. 어퍼스토피가 뒤에 와도. 전혀 상관없다. 통해 다이지. 자. 고생했다. 어.